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욕실에 갇혔다가 15일 만에 구조됐습니다.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익산 동산동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77살 남성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. A 씨는 지난달 20일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가 문이 잠겨 갇혔고 보름간 수돗물을 마시며 버티다 오랜 기간 연락이 안 된다는 지인의 신고로 구조됐습니다.